아니 어떻게 며칠 전 광주에 가서 비석을 붙잡고 울던 그 열사분을 아니 어떻게 며칠 후 부산에 가서 부마인가요 라며 모를 수 있나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6월항쟁 부마항쟁 모르는 거지 박정희 전두환에 맞서 싸우던 열사들의 분모가 하늘을 찌른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6월항쟁 부마항쟁 모르는 거지 박정희 전두환에 맞서 싸우던 열사들의 분모가 하늘을 찌른다 척 morb이라하늘을 찌른다 네가 정리를 지키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댓글yd이 뭐 하늘을 찌른다 불모음이 하늘을 찌른다 노래가 하늘을 찌른다 Thank you 아니 근데